다들 행복한 연말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행복한 연말연휴를 보내는 여자들을 시기질투하는 인생망한 노처녀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눈내리까 우울해진다 올해도 혼자네라는 글을 여성시대에 작성한 한국여자의 심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 일하는 직원들 눈 내린다고 신나서 남친이랑 데이트 어디 갈지 정해놓고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고 깨깨거리고 있는데 나 혼자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느낌이라 묘하게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 일졋도 못하고 맨날 실수연발에 남들이 자기를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도 오늘 남친이랑 흑백요리사 나온 식당 디너 예약했는데 눈도 내리고 분위기 미쳤다고 자랑하더라.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 하나같이 축하해주고 자기도 이번 주 남친이랑 어디 놀러가고 담주에 어디 놀러가고 크리스마스에 연차 내고 남친이랑 어디 놀러갈 거다 자랑하는데 거기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축하만 하고 있고 함께 웃고 떠드는 저 여직원들처럼 공감해주지 못하는 내 모습이 철양하다 진짜. 내년 37인데 멋모를 20살에 연애 한 번 해보고 딱히 결혼과 연애는 나와 맞지 않는다 판단해서 스스로 비혼이라 생각했는데 난 비혼이 아니라 결혼을 못한 모톤인가 봐. 거창한 FM니즘 사명감 때문에 비혼을 추구했다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던 느낌이야 이제 보니까. 오늘 사람들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공감 안가서 혼자 인터넷에 주절거리는데 이런 이야기 할 친구들도 이제는 없어. 왜냐하면 내 친구들 다 결혼해서 이제 연락도 안 되거든. 여기까지 보면 평범하게 FM니즘 핑계로 비혼 비혼 거리다가 인생 망한 한녀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시들 생각은 어때? 이런 생각 가지고 혼자 우울해하는 거 보면 나 비혼이 아니라 결혼 못한 모톤 노처녀 맞겠지? 이제라도 적당한 한남 하나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 인생 살아야 하는 게 맞겠지? 평생 이렇게 외롭고 스스로 비참하다 느낄 바에 그냥 기혼준비생 기준생으로 갈아타는 게 맞겠지? 라면서 한평생 FM니즘으로 살아가던 올해 37 한국 여성인권운동가는 이제 와서 적당한 한남 하나 물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시발 우리 한국 여자는 일평생을 FM짓 하면서 여성인권운동 한답시고 거창한 FM니즘 사명 수호를 위해 비혼했으면서 그 청구서를 왜 37 쳐먹고 남성에게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남에게 청구를 하는 걸까요? 결혼할 남성에게까지 한남이라는 멸칭을 사용하는 한녀 주제의 남성과 결혼하고 싶은 그녀들의 진심이 뭘까요? 결국 FM니즘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얼굴이 개빠왔거나 몸이 너무 뚱뚱하고 성격이 쌉창났으며 공부를 족같이 못해서 월급 200받는 한녀들이 어차피 결혼 못하는 여자인데 난 FM니즘 거창한 의미 있어서 비혼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다 들통나버린 지금의 상황 실제로 이 한국 여자는 친구들에게 비혼이라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소개팅 해달라 하면 비참하게 느껴져서 소개팅 해달라 말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친구들에게 본인 비혼이라고 떠들어댔다는 저 부분에서 이 글을 쓴 한국 여자가 얼마나 강성한 FM니스트였을지 예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눈 내리니까 다들 그런 생각 하나보다 여시 생각 나랑 똑같아서 놀랐어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도 참 많이 우울하다 친구들 하나 둘 결혼하고 회사 동료들도 결혼하는데 난 비혼도 아닌데도 결혼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싫어 모톤 40살 여시인데 한 번 결혼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면 그 어떤 걸로도 해소가 안되더라 내가 37이었으면 결정사 들어가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라는 말을 하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정사에 가야한다 말하면서 여성은 결혼할 때 나이가 중요하다는 걸 직접 말하고 있는 우리 한국 여자 나도 36살 노처녀 모톤인데 여시 글 공감 간다 심지어는 난 30살인데 이런 기분 벌써 느끼고 있어 인생 도태되는 기분 이라면서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하나같이 남성을 못 만나서 도태되는 외로움에 사무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렇게 37 쳐먹고 비혼이었다가 이제 한남 하나 만나서 설거지 바라는 여자 만나서 홍폭남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여자의 편이 아니라 남성들의 편이라는 재밌는 사실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자나깨나 스탑널커 조심하세요 자나김나 스탑널커